자부 금합니다. 명사 남성 단수. 명사 남성 연계형에서 이래서. 반짝이다 해서 이래서. 반짝이다. 그럼 우리가 금신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죠? 장식어입니다. 장식으로 단장하고 아디. 명사 남성 단수의 연계형. 그러니까 공기거리 눈에 대고 눈에다가 마스카라도 끼고 입술 붉은색으로 칠하고 창녀 방장으로 성립 기다리는 그런 창녀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니까? 세속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아흘과 아스닥으로는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원인형은 아지입니다. 어머니형은 아다입니다. 장식은. 꿈이다 해서 이래 됐어요. 꿈이다. 그래서 놀이개, 배물, 아름답다, 단장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놀이개나 배물 같은 것을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주농주농. 비록 가짜일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가짜를 주농주농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졌다 이 말에 하나님하고 속에다 들떡이 난 거죠. 그러면 안되게 된 거지요. 창녀 방에 한번 더 질문을 지적합니까요. 창녀 방에 대한 마음을 감상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